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추석 연휴 잘 지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모처럼 아주 긴 시간이기 때문에 휴식도 충분히 취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품성 성품 이런 것은 좀 다듬어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그런 특성이나 이런 부분이 참 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제 자신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주변도 이렇게 조금 젊은 날에 비해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켜볼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참 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어떤 사람이 가졌던 어떤 그 사람의 특성이나 그런 품성은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어 하더라도 크게 변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이민국가가 아니고 미국처럼 그렇게 다양한 그런 국가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아니고 단일 국가 성격 단일 민족 성격이 강한 그런 국가의 경우에는 그 국가의 민족성이라는 그런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변함이 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나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강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해서 강점은 보강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하기가 힘들다고 해 가지고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노력을 하면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런데 어떤 민족이 단일 국가 단일 민족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그 민족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자칫 잘못 해 가지고 엉뚱한 길로 빠져서 고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서울대의 낙성대 연구소 소장을 지냈던 이영훈 교수님하고 그 서성대시는 분이 대화를 나눈 책이 한국현대사에 대한 일종의 대화록을 했는데 그때 이영훈 교수의 여러분들 서성대시는 분이 젊은 날 좌익운동도 하셨고 서울대 교수를 오랫동안 지내신 분인데 중간에 이제 자기의 사상적 그런 진로를 바꾸신 분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오랫동안 남아있거든요. 내일 방송에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어떤 민족은 마치 용수철과 같아서 잠시 동안 그 용수철을 누를 수 있지만 오래 가지 않아서 그 용수철이 원래 상태로 그냥 용수철이 마치 손을 놓으면 용수철이 원상태도록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민족의 성향이나 특성도 그렇다. 그런데 그 뒤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민족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그런 글귀들을 읽었지만 많은 부분들이 다 망각의 강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그 시점에서 왜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뇌리 속에 남아있는지는 제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한국은 그런 특성 북한을 보면서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고 한민족이 갖고 있는 그런 다수의 무속적인 성격 그리고 아주 쏠림이 심한 성격 그 다음 특정 인물에 대한 지나치게 추앙하는 성격 그 다음 무임성자 공짜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성격 이런 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5천년 역사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누린 것이 100년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100년이 채 안 되는데 그 민주주의가 지금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뭐 뭐가 흔들거리노? 세상이 잘 돌아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상당한 위기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당연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원래 우리 역사나 우리 문화 속에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리고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제어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전통은 우리 문화나 역사 속에 굉장히 일천하거든요. 아주 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런 혜택을 당대와 후손들이 계속해서 누리려면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체제를 보존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비용을 대다수가 치르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원래 한민족의 원래 상태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그런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사의 시계를 좀 길게 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도 결국은 역주행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향 경향 가운데 하나지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외부의 도움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배를 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미군정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한반도에 증주한 거고 다행히 냉전이 여러분이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군정의 도움과 미국인들의 도움과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됐는데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의 개개인 은 자유주의 전통과 문화가 대단히 일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이 생명이 걸려있다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 안 하는 거죠. 외부에서 다 보호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 부정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니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좀 열심히 뛰면 되는 거고 나는 내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반자유주의적인 체제로 다시 역주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이 4.15 총선 이후에 한국사회 지도층들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그런 방식 이나 태도를 미뤄보게 되면 정말 사회적으로도 병리현상이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층이면 배움이 좀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더 많을 텐데 그분들조차도 이 체제로 이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노후와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것인지에 대한 별로 인식이 강하지 않는 겁니다. 사적 이익이 훨씬 더 강하고 한 번 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으면 우리가 권력을 잡을 수 있으면 그건 땡이지 나라야 산수 값산으로 갈 값이 나는 알 바가 없다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대법관들이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한국은 정말 풍전 등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체제를 이렇게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체력들이 내부의 적이기 때문에 외부의 적들은 전선이 뚜렷하게 행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가운데서도 정말 지난해인가 아마 나왔죠. 좁은 해랑이라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쓴 글이지 않습니까 좁은 해랑 참 잘 쓴 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좁은 해랑이 있고 그 옆쪽은 다 절벽들인 겁니다. 신민사회가 여러분 각성을 하고 신민 개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재산권을 여러분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민주주의 체제를 해랑 밖으로 좁은 해랑 밖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야기해서 일명 전체주의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복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산전체주의 체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켰는데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은 이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연약한 거죠. 좁은 해랑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정치 권력과 신민사회가 적정한 그런 밸런스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지 못하면 특정 정치 세력들이 언제든지 권력을 탈취해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국가를 내몰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좁은 해랑 이론에서 이 선거를 장악한 특정 정치 세력들이 이런 좁은 해랑 안에 머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노선을 탈선해 가지고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전체주의 체제로. 그러나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비용을 치룰 그런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것이 공공제지 않습니까 체제가 좋은 체제가 되면 모두가 이익을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지만 비용을 치르는 것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가지고 권력을 탈취하는 사람들도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다수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인지하더라도 우리에게 대들지 못할 것이다 왜 체제라는 것은 공공제이기 때문에 비용은 함께 치르지만 편익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국민주로 저항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그 사람들도 다 할 겁니다. 머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시민사회가 천연 무관심하니까 체제를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원래 한국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잘 맞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혀 잘 맞지 않는 체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한 지금부터 80년 전에 미국과 미군정과 우남 이승만과 이런 일본의 성각자들이 해가지고 몸에도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겁니다. 우리 함께 잘 맞는 옷은 지금 북한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습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종류의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조금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불쾌하게 여러분들 느끼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울러다니기 좋아하잖아요. 같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뭐 공짜문은 뭡니까 양재물도 마시지 않습니까 잘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처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근현대화 과정을 통해서 참 산업화와 민주화를 제대로 달성하는데 자유진영의 도움이 굉장히 컸던 거죠.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세상 만사를 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향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세상 용으로 보면 참 복을 받아 가지고 있죠. 응적 길에 그냥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나 가지고 영토의 지리적 위치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 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죠. 당연하게 우리 함께 맞지 않는 겁니다. 그 당연하게 맞지 않는 것을 지금 이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탈취를 하지 않습니까 개딸들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속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한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죠. 논리고 합리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특정인에 대한 뭡니까 숭배 그게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이제 뭐 지금 홍콩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법치 하에서 거의 한 100년 정도의 지배를 받았는데 정치 권력에 의해서 한순간에 뭐죠. 그런 상황이 이제 처하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됐지만 그런 경우에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침묵하고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엑시트 보이스 로얄 그렇게 체제가 급변하게 되면은 엑시트 탈출하거나 그냥 로얄 입 닥치고 살거나 아니면 보이스 저항 제항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나 가능할 겁니다. 2026년이나 2027년 정도에 윤 정권이 이제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유튜브를 닫거나 아니면 그냥 다루는 주제를 바꾸거나 그렇게 하겠죠. 이런 선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때가 되면은 다루기가 힘들 거고 저 자신도 이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뭐 2000 몇 대선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가 이 선거와 지도청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것이 이게 다 이제 사회는 구성원들이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민일 테니까 저를 포함해서 생업을 열심히 하고 그 얻은 소득 가운데 일정 부분을 세금을 여러분들 갖다 바치면은 그 세금을 갖고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공무를 담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은 나쁜 놈을 잡는 수사를 잘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책무를 헌법에 규정된 책무를 다해야 될 것이고 대법관들은 그리고 사법부는 사법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들의 책무가 공직선거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본인들의 책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금을 내고 그들은 세금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각 기관이 맡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이라는 것은 거의 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뭄의 콩나귀처럼 만나기야 힘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헌을 보존한 나라의 체제를 보존하는 데 가장 마지막 최종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 어마어마한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처절하다는 표현에 쓸 정도로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상식적인 생각을 할 때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다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처절할 정도로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이 책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국민들이 권력을 줄 때는 위임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하고 대통령 사이에 권리와 의무관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한 거고 대통령은 권리 수행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훗날 비판을 받거나 책임을 물을 그런 시간이 오겠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정당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정당 보조금 아마 수백억 받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3천명의 직원을 가지고 한 4천억 정도를 쓴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자기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매기고 입히고 교육시켜준 체제를 뒤엎는 선거 부정 문제에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국가에 내란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 윤석열 정부하에서 앞으로 공직선거가 세 번 더 남았으니까 세 번이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하게 우리가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세금을 내 가지고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지만 세금을 먹고 사는 그런 공직자들 가운데 제 눈에는 제대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저 거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시극이자 너무나 여러분들 잔인할 정도의 비극인 거죠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고대인은 주술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기후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현대인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과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과학이란 건 기본적으로 인과 관계를 규명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뭔지 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뭔지를 찾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을 공부한 근현대인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공직자들 가운데 태반은 뭡니까 그냥 고대인입니다 고대인 근현대 과학을 통해서 여러분들 발견된 과학적 사실이나 진실을 모두 다 다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못 본 것처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면과 무관심과 침묵과 은폐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겠죠 그게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과학적 사실을 다 깔아뭉개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딴청을 부리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재앙을 강하게 했습니까 천몇백만일 겁니다 인구가 그 가운데 수백만 명이 여러분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저항할 정도로 그렇게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에게 장악되고 전자투표가 일상이 되면서 국민들은 꼼짝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도리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갈 도리가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죠 그냥 탈출하든지 아니면 그냥 입 닥치고 살든지 아니면 뭐죠 저항하든지 그러나 세월이 가면 저항은 훨씬 더 줄어들겠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공병호tv는 여러분들 매달 1200명씩 구독자를 계속 줄여가 지금 올해만 하더라면 뭐죠 2만 명 가까이 줄었지 않습니까 결국 채널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탄압이 윤석열 하에서도 여러분 이 정도인데 다음에 여러분들 선거가 넘어가면 누가 여러분들을 저항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 특성이 뭡니까 지금은 두더지 특성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다 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 정리가 된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직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을 직시하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일체 뭡니까 그거는 금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다 금기지 않습니까 대패할 겁니다 앞으로 국힘은 저는 대패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여러분들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20년 총선처럼 그렇게 마음 아파하거나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고대인이 그냥 꽉 찬 겁니다 다 대학 교육을 나오고 명문을 나온 사람들이 공직이 많으신데 아무도 뭡니까 사실과 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뭡니까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도 노력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상태인지를 한번 보시죠 이게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지도청의 타락이라는 것은 저는 그냥 타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을 본인 당대와 자식들 세대가 오스란 이름들 다 덮어 쓸 겁니다 어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초대 주미공사를 지냈던 김윤정 씨가 국왕의 이름들 친설을 갖고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먼저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났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탄원서를 일본 개입에 미국이 여러분들 도와달라는 탄원서를 미 국무부를 통해서 정식으로 제출하라 그래서 미 국무부에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김윤정이를 만나 가지고 협조를 하는데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때 김윤정이가 뭘 한 겁니까 권력의 추가 이미 일본 제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에 그 지하에 있을라면 한 자리 하려면 결국은 이승만의 청을 들어주지 않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철도철미하게 자기 여러분들 이익에 따라 행동한 거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가 김윤정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식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럼 그때 공사관을 방문해 가지고 지나던 장남인 프랭크 여러분들 김을 보고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분들 방해를 해서 너희들이 노예로 살 거다 너희들이 노예로 살 거다 너희들이 노예로 살 거다 이렇게 부러지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의 꿈이 뭡니까 한민족 역사 5000년에서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건설해 가지고 노예인 신분으로부터 탈출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마치 구약 성경에 모세가 유대민족을 뭡니까 애급으로 탈출시켜서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 다 같은 생각을 본인이 가졌던 것 같아요 우남 이승만이 여러분들 노예 신분의 탈출이었습니다 그게 그 양반의 평생의 뭡니까 일념이 그런데 지금 노예로 가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이 합심해서 대한민국 백성들을 다 노예로 몰고 가겠다는 겁니다 북조선 성관위하고 남조선 성관위가 전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쪽은 그냥 정해서 그냥 발표하는 것이고 그쪽도 여러분들 논문을 읽어보니까 비밀선거만 빼고는 평등선거 이런 걸 다 유지하더구먼요 대한민국 비밀선거가 사전투표 비밀선거가 유지가 됩니까 qr코드 때문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과 정영일이 이런 붙었던 데입니다 이 자를 가지고 다 자른 그런 투표지지 않습니까 이게 법원에 여러분들 제출된 거 아닙니까 투표함을 통째로 다 갈아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를 가지고 수십 장을 여러분들 함께 자른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선거 정거가 태산처럼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조재연이나 이동훈이나 천대엽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봄께 선관이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 조재연이 퇴직할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뭘 줍니까 훈장을 딱 줍니다 그리고 손하면서 뭐합니까 수고했습니다 그걸 보고 구역질 나온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장 많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한 장 이 한 장이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타락상을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저항을 전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노예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이거를 정상적인 투표라고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을 까보니까 인천광역시 연수홀에 이런 무자비한 당일투표자가 나왔는데 당일투표지는 당일투표일 날 현장에서 가위를 사용해서 한 장씩 잘라서 교보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한 장씩 자르기가 여러분들 좀 귀찮으면 몇 장을 잘라놔도 된다 하지만 모두가 과일을 가지고 자르지 않습니까 과일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의 성함하고 그다음에 일렬분호를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일투표지는 그렇게 조작이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한 장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이 얼마나 타락한 상태인지 이 나라가 여러분들 노예 상태로 가는 데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감각하고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지를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한테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산시에 더불어민당의 안민석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해군제독 출신인 최윤희 후보가 맞붙었던 데서 거기에서 이제 선거무효소송을 최윤희 후보가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 여러분 투표함을 까보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여러분 투표자와 나온 겁니다 이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투표지를 당일 투표일 날 교부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 기표도장을 찍은 투표자들이 그 정신나간 투표자들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결국은 지역 성관위가 시간이 여러분들 쫓기니까 이걸 한 장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다시 인쇄를 해야 되니까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가 여러분들 뒤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총득표 수만 딱 맞춰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가 붙은 투표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스카치 테이프 붙은 투표지를 당일 투표일 날 교부받아가지고 항의 안 하고 스카치 테이프가 여러분들 투표용지에 붙어 있는데 바꿔주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표관리관이 여러분 투표 진행요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투표로 기록하겠죠 스카치 테이프가 붙은 투표지 한 장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새로 교부할 겁니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천대엽과 조재현과 이동헌이 다 깔아뭉긴 겁니다 저는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에 내가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냐 스카치 테이프가 여러분들 재금표장에 나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정신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거 보지 마시고 이 한 장 자를 사용해 이런 수십 장을 여러분 뭡니까 급하게 잘라가지고 투표하면 여러분들 집어넣어서 법원에 제출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3국장 이하 관여한 여러분들 관련자들에게 치아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선거에 문제없다고 여러분 땅땅땅하는 그런 대법관들을 둔 나라가 지금 이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한 대법관이 퇴임할 때 훈장 달아주고 수고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란 분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다들 자식들이 노예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굳게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투표제도는 다 여러분들 정품을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전에 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검정색 여러분들 잉크가 묻은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모았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줄이 다 치져던 겁니까 왕창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투입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청이 이 정도입니다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자들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그냥 내놓고 여러분 저지르더라도 수사를 한 번 받지 않고 이거를 다 덮어주는 대법관하게 훈장 여러분들 달아주면서 수고했습니다 뭘 수고했는데 부정선거 한다고 수고했냐 부정선거 덮어준다고 수고했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사람이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악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불이하고 부정직하고 불법적인 일이 일상처럼 여러분들 벌어지더라도 사회의 다수가 여러분들 침묵하고 이런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벌 받습니다 그냥 다들 뭐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어떻게 없겠습니까 선거 문제를 여러분 다루면서 정말 시민들 가운데 엑셀을 다루는 능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자료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며칠 전에 이제 k분이 4.15 총선을 완전히 이제 분석한 그런 자료를 보낸 겁니다 다시 다 작성해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 그냥 그분이 작성한 글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클릭만 하면 전국의 모든 곳에서 여러분 다 조작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일은 그 방송을 좀 할까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맛보기로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죠 그분이 보내주신 겁니다 눈 크게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국의 모든 지역별로 이걸 다 계산을 해 준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서울 강원 이렇게 해서 더불당 미래통합당 당일투표일 사전투표일입니다 이 더불당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여러분들 더불당을 보게 되면 희한합니다 모든 여러분들 전국에서 더불당은 다 사전투표 득표일이 당일투표일보다 훨씬 더 큽니다 미래통합당은 희한하게 사전투표 득표일이 당일투표일 보다 여러분 다 작습니다 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차익값을 딱 구한 것을 여러분 보내줬는데 이 차익값 구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하면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모두 다 5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5차 0의 3 다르게 하기면 광주 광역시나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모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5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플러스 12.6 강원 11.7 경기도 11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표를 훔쳐서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일이 당일투표일 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경상남도 플러스 8.3 경상북도 6.2 대구 광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통합당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마이너스 11.5% 마이너스 10.8% 마이너스 10.1%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데칼꼬만이라 하지 않습니까 좌우가 접은 것처럼 일치하는 이것은 우리 함께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옮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주신 시민께서 K분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 선거조작없음 전라남도 선거조작없음 전라북도 선거조작없음 다른 데는 100% 사전투표율 조작의심 100% 사전투표율 조작의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엑셀을 아주 다루는 시민께서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클릭만 하면 그 선거구의 이런 모든 구체적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엊그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 자료만 보더라도 데칼꼬만이 모양으로 차익값 그래프가 미래통합당은 호남권 3개 지역을 제외하고 다 10%대의 큰값을 가지고 더불당은 10%대의 플러스값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선관위에서 전국적으로 조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분이 분석한 마지막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적 특성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조재연과 천대엽과 이동헌이 판결문에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이렇게 큰값이 나온 이유를 4.15 총선에서 발생한 선거데이터의 통계적 이상현상은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 이후에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와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두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다 비슷한데 그냥 깔아뭉긴 겁니다 조재연이는 성균관대학을 나왔고 덕수상구를 졸업하고 천대엽은 서울대법대를 나왔고 이동헌은 고대법대를 나왔습니다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본인들도 여러분들 그냥 법조 카르텔에 따라가지고 정관예후받고 그렇게 살기 위해 가지고 초대 주미공사인 김윤정의 했던 것하고 통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라가 나라를 팔아먹는데 다 기여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 덮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크게 일조를 하고 계신 거죠 조재연한테 훈장 턱 달아주고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고했습니다 하면 제야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훈장 달아주고 수고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나라 상황이 정말 애통하게 보는 거죠 저는 이미 다 내려놨기 때문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지도청이 부정선거를 대하는 태도와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무관심을 미뤄볼 때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세손손 그 선거부정의 고착화와 선거부정의 일상화에 따르는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어제 그 방송에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된 거죠 모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아는데도 깔아뭉개는 겁니다 아는데도 깔아뭉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김기현 여러분들 당대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 양반들이 아마 선거에 빠꾸미들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